안녕 마리 저는 지옥에서 박정자 역할을 맡은 김실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옥의 민혜진 김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진수 김성철입니다 이수경 정무수석 문솔입니다 천세형 맡은 임성재입니다 첫인상 임성재? 어머? 리빙 레전드 김현주 선배님은 그래도 시즌1에서 또 리빙 레전드 만났는데 또 다른 리빙 레전드 등장해서 저한테 특별했습니다 저도 이제 세트 촬영할 때 선배님이 먼저 찍고 계신 걸 제가 모니터 너머로 봤는데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인상이 모니터였던 거죠 역시 처음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실록이가 분석을 엄청 꼼꼼하게 해와서 질문 자체가 신고하더라고요 제가요? 그런 기억이 있어요 시즌1 때 첫 우리 리딩에서 만났을 때 나도 좀 더 준비를 해야겠다?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였어요 저는 성철이 성철이 잘생겼을 기억이 났어요 어디 입금했니? 형 뭐 이따 필요한 거 있으네 카톡으로 나는 아무도 없니? 나는 아무도 없니? 그런 얘기 했구나 저 잘못 들었어요 저 잘못 들었어요 저 잘못 들었어요 저 임성재 씨한테도 직접 얘기를 했는데 이번 시즌2에서는 임성재 배우를 제대로 알게 된 어떤 멜로적인 감성을 많이 갖고 있는 배우라는 걸 새삼 느껴가지고 그래서 임성재 씨 골랐습니다 저는 김현주 선배님 골랐는데 저도? 그냥 그냥 아니 시즌1 때는 사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제 거 하기 좀 급급했는데 초때는 이렇게 선배님 하시는 것도 옆에서 보잖아요 근데 너무 멋있으세요 그리고 특히 2에서는 액션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피 묻은 분장을 이렇게 하고 정말 추운 그 야외에서 정말 장시간 액션을 막 하셨거든요 근데 아주 끝까지 이렇게 분위기 좋게 그걸 확 해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반했어요 감사합니다 소린 선배요? 네 사실 소린 선배님이랑 촬영이 안 겹쳐요 근데 선배님은 확실히 눈을 못 대게 하는 마력이 있으세요 모니터 안에서도 또 아주 불규칙한 리듬으로 저희를 또 잡아주셨기 때문에 저는 소린 선배님 하나 둘 셋 만장일치인가요? 만장일치? 만장일치 오 진짜? 오 성철이구나 유연하게 담담하게 자기 할 몫을 몫을 김성철답게 해준 것 같아요 소고도 했고 고맙기도 하고 애썼다 얘기해줄게 울어 왜 눈물 나냐? 눈물 이렇게 표현해야지 이렇게 와 어렵다 내 역할이 탐난다고? 진짜 어려운 거 어려우니까 정진수를 정진수 정진수 매력있죠 나는 현주 우리 둘이 반대다 사실 몸 쓰는 거 좋아하는데 나이 드니까 이제 몸 쓸 일이 별로 없이 그렇게 입만 턴다 너는 이제 입 털고 나는 이제 몸 풀자 그러면 좋겠다 나는 반대로 이유가 그거였는데 대사가 엄청 긴 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대사 자체가 조금 재밌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읽었을 때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런 긴 대사가 있는 씬을 표현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책을 읽었었거든요 역시나 뭐 그 씬을 잘해주셔가지고 다음 3에서는 네가 이불 털고 그러게요 제가 뒷문을 풀게 바꿉시다 바꿉시다 천세형 인물은 모덩의 자극 또 멜로 제가 멜로 안 왔지 오래돼가지고 장르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멜로 부럽다 오 어렵다 근데 어떻게 그 배우를 의지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들었어 각자 도색이야 아 각자 도색이야 그렇게 가신다면 저도 믿을 건 나뿐이다 그러면 나도 이렇게 가겠다 누구한테 의지를 해 그러면 우리는 서로 의지하지 않을까 야 너 왜 바꾸냐 저는 성채어린 이유가 말을 잘 걸어줘요 성채 배우가 말을 되게 계속 잘 걸어줘요 그래서 의지가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선배님 우선 액션스쿨 많이 다니셔가지고 액션을 잘하시니까 지옥사자들로부터 구해주시겠다 그리고 또 이게 저희 작품 안에서 또 제가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저는 그때 선생님의 그 눈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살려줄 것만 같은 눈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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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리야 나 꽃 받았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대박나게 진짜 대박 기원 네 여러분 지옥 시즌2 10월 25일에 공개되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둘 셋 안녕 마리 안녕 섬